병원이 문을 열기도 전에 아픈 아이를 안고 줄을 서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이제 흔한 일이 됐죠. 동네 병원뿐만 아니라 응급실까지 어린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면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방역 규제가 해제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은 최근 2년 동안 아산병원 소아전문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분석했습니다. 재작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방문한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은 8,500여 명.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엔 1만 8,600여 명으로 1년 새 61%나 급증했습니다. 연구진은 응급실을 찾는 어린이 환자가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뒤 늘기 시작해 지난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뒤 증가세가 가팔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에서 5세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중증 환자보단 경증 환자의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또 평일 주중보다는 심야, 주말, 공휴일 방문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전문의 2인이 근무할 때는 응급실 체류 시간이 감소했다며, 2인 근무 확대를 평일과 전체 시간대로 확대하는 걸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휴일 의료 숙가를 현실화하고, 경증 감염병 환자의 진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역 및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소아 응급 의료 연장도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